미국 대선이 12일 남은 가운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침체를 겪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 49%를 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4%포인트 앞섰으나 트럼프가 역전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도 트럼프가 47%로 헬스를 45%로 앞섰으며 이는 해리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의 비호감도가 53%로 증가한 반면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2%에 달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화들은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더욱 잘 알게 되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노출이 많아졌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 해리스의 이념을 공격하며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두 후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변동성이 크며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